한국국토정보공사 선배. 아 뭐야 백선배인 줄 알았잖아. 이게 다 뭐야? 아니 내 것까지 처리하느라 고생하길래.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어? 사기꾼이야 니 신성한 수사서류에 손을 대. 아니 나 그냥 분류만 했어 오감사 편하라고. 다신 손대지마. 오케이. 왜 뭐 잘못했어? 진짜 니가 한거 맞아? 고검사는 퇴근했으려나? 내가 또 맛만 먹으면 못하는게 없어요. 하여튼 자신감은? 어때? 내일 또 해줄까? 오감사가 원한다면 하루에 열 번도 해줄 수 있어. 이것들이 신성한 직장에 서 있어. 왔어? 언니 누구셔? 둘이 무슨 사이인데 대개 꽁냥꽁냥하네 응? 아 그런거 아니야. 그니까. 누구냐니까? 이쪽은 백준수 검사. 이쪽은 부끄러운 내 여동생. 자매가 참 정기없네요. 백 검사님 말만 듣고 실물 처음인데. 분위기가 많이 다르시네요. 네 뭐 그럴겁니다. 제가 그동안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요. 잠시 후에 자매가 돼서요. 제가 그동안은 위치한 것같은거에요. 혹시 이 자매가 돼서요? 그러면 그 위치한 것같은거에요? 제가 그동안은 이따가가 돼서요. 그 후에 이렇게 말하는게. 제가 그동안은 믿을 수 있는 것같은거에요.